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된 고양시 행주산성이 열린관광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양시는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 시군 중 2위인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소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산성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열린관광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있었던 산성으로 1603년도에 선조임금이 행주대첩의 승리를 기리고자 세운 행주대첩비와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관광조성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3위인 고양시가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무장의 관광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설치, 경사로 설치 등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 커뮤니티센터 등 3곳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행주산성과 대덕생태공원, 역사공원의 무장의 관광조성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나아가 한강하고 생태역사 관광벨트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